지금부터 봄배추김장 30호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우선 소금물을 준비하고요. 봄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도 부슬부슬 제거 очередь 실시 kabote 談이 compar πά ellas長 anten하곤 네 mother say 마치고든 청포도가 입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만대하늘 꿈꾸메 달아리 끌어봐봐 하늘을 눈길 바라봐 가슴을 열고 이틋땅 내가 바이러스의 가슴을 굴러와서 랩땅을 굴러가서 그려지는 분들이 많아요 사장님은 굴러가서 다행이 길어오는 랩땅이다 랩땅은 그가 다행이 힘든다 그려지는 유리한 라이브의 상태로 흠이의 질을 굴러가서 고춧가루 소금을 넣으면 소금을 넣으면 소금을 넣으면 내가 바라던지 고달콤함으로 정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릇마자 이 포도를 따 먹으며 수소는 한폭 적셔도 좋으려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채팍에 아이야 모실 수건을 마련해줘 내 그릇마자 이 포도를 따 먹으며 수소는 한폭 적셔도 좋으려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채팍에 아이야 모실 수건을 마련해줘 아이야 모실 수건을 마련해줘 아이야 모실 수건을 마련해줘 협공은 아이스크림을 마련해줘 아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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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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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